1미스 났고요. 마지막에 미스 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미스가 딱 하나가 났네요. 풀콤버 해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자, 오늘 해볼 모드는 소프트 르그 모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아직 데모 버전이고요. 르그가 모습이 조금 많이 이상하죠? 어, 이게... 아, 럴러비아 커버인가봐요. 아... 아, 이게 럴러비아 모드 2라운드인가봐요. 이거 안논코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노크롬이다... 모노크롬 한 단계 전인가? 네네. 노래는 정말 좋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캐릭터가 너무 기괴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포켓몬 동심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달라져가지고... 2분 남았었고요. 오늘은 되게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여기 부분은 난이도가... 아이고, 미스가 나와버렸네요. 지금... 손도 안 푼 상태인데... 아, 참... 좋아요. 1분 35초 남았고요. 소프트 보프는 언제 봐도 귀엽긴 한데... 소프트 보프는 언제 봐도 귀엽긴 한데... 소프트 보프는 언제봐도 귀엽긴 한데... 소프트 보프는 언제봐도 귀엽긴 한데... 아, 이게 약간... 약간... 궁금스럽게 연출이 된 게 아예 그냥... 뭐... 평행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네, 1분 남았고요 노래 소리가 좀 큰 것 같네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안 가는 느낌? 좋아요 1 미스 해놨고요 마지막에 미스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미스가 딱 하나가 났네요 풀콤보 해보고 싶었는데 오케이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기대했거든요 의구 목소리가 근데 생각보다 더 굵어져서 나왔네요 아이고, 오늘 모드는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공정 홍 되누 이해하게 работы 5 감사합니다.